자 이번 시간은 2022년 제1회 에너지관리기사 기출문제풀이 제5과목 열설비설계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81번 EPM을 묶으십니다. 이퀴블런츠 퍼 밀리언 1,000,000. 그래서 0이 6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물 1리터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의 밀주를 갖다가 밀리그램 당량소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이 1,000분의 1이 두 번, 그러니까 1,000분의 1,000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100만분의 1이 되거든요. 물이 이렇고요. 만약에 용액으로 그냥 얘기하면 용액 1kg, 1kg 중에 용전되어 있는 물질의 밀리그램 당량소예요. 자 보면은 그러면은 1kg하고 밀리그램. 그래서 1kg은 몇 밀리그램입니까? 일단 1kg은 1,000g이잖아요. 이 1,000g은 밀리그램으로 어떻게 돼요? 1,000에다가 1,000을 더 곱한 거죠. 밀리그램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100만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3번. 3번 찾는 문제고요. 자, 다음 82번 보시겠습니다. 증기 트랩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증기관에 도중이나 말단에 설치해가지고요. 증기 일부가 응축되어 고여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응축수 요거를 됐을 때 요거를 자동적으로 빼낸다. 응축수를 제거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거죠. 응축수 제거. 그러니까 하면서 바로 이제 이 효과가 뭐가 있냐. 응축수로 빼내잖아요. 그러면서 수격작용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설비부식. 응축수 때문에 일어난 설비부식도 방지합니다. 그리고 관내 흐름에 대한 마찰, 저항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거 찾으시면 된다라는 문제고요. 자, 다음에는 83번을 보시겠습니다. 저온 부식 방지 방법을 묻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과잉 공기를 적게 해서 연소한다. 예, 요것도 방법 중 하나고 두 번째 보시면 발열량이 높은 황분을 사용한다. 이게 되어져 있는데요. 황, S. 요거, 요 놈이 저온 부식이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 황분이 적은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가 잘못됐어요. 세 번째 거를 보시면 연료 첨가제의 수산화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노점 온도를 낮춘다. 해당되고요. 네 번째, 연소 배기가스 온도가 너무 낮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아닌 것으로 두 번째 것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연소 배기가스 온도를 낮춘다.